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 시간입니다 자 스포 지난 시간에 리자 휴먼 와이와 함께 떠났었는데 자 오늘 리자 휴먼 와이 최강의 부족으로 등극합니다 뭐야 누가 침략해 보는거지? 엇놈이야? 자 세마리 쳐들어옵니다 오케이 얘들아 먼저 선빵 공격해라 아 이 자식들이 감히 공격을 해와 돌려 와 돌돋기 완전 세네 자 한번 더 다구리의 장사가 없다 너는 그대로 토네이도 공격으로다가 오케이 침략자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야야야 도와라 도와라 아 그새 두마리 또 죽어버렸네 이거 아 그들아 안되겠다 연장 하나씩 다 챙겨야겠어 자 지금 분홍색마을 이제 멸종시키러 갑시다 감히 침략을 해와? 정신 그대로 나가버렸죠 리자 휴먼 와이의 위력을 보여주게 해서 빵빵빵빵빵 선빵치고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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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야야야야 한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추장부터 잡아 추장부터 다구리 치고 나머지 세마리는 열정공격 뒤편 물고 군산에서 나누자 좋아! 남은건 참교육뿐이다 이 자식들아 분홍색 부족 너는 멸종이다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좀 분맹을 좀 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이 자식들 이제 남은건 참교육뿐입니다 여러분 좋아! 이렇게 부족 하나 멸망시키는거 일도 아니에요 따당땅땅땅 3단계로 지나갑니까? 빠밤밤밤 분홍색 부족까지 멸종을 시켰습니다 와 점점점 확장이 된다 오케이 아이고 귀여운 리자 유목마이 새끼들 넘나 귀여운 것? 하하하 아 이렇게 쬐끔하니까 되게 귀엽다 이번에는 한번 길들여 보자 야생 크리스처럼 길들여 보겠습니다 곱게 길들여지는게 좋을것이야 자 길들여 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 하하하 나는 분명히 좋게 좋게 하고싶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고기반찬이 되어주는 수 밖에 없어 고기반찬 고기반찬 애들아 먹자 정리해버려 고기파티다 얘들아 하하하 와와 알파웰 드러프고 나발이고 다구리에는 모두가 장사가 없다고 자 애들아 전리품 챙기자 나머지 나눠서 싹싹 챙겨 고기 챙겨서 가자 어이고 얼씨구 얼씨구 애들아 전투 준비하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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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벤더 마을에서 이번에 침략을 하고 오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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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다 죽었어 선제 공격 치자 우리가 자 왔습니다 붕 자 침략자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선제 공격이 답이다 빵빵빵빵빵빵빵빠라밤 전쟁이다 자 세마리씩 분산을 시켜서 잡을거에요 자 도키 공격해주고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 이야 패싸움이구만 이거 우와 하하하 아거들아 모두 정리해버려 오후 자 다섯마리 남았거든요 이어서 정리 갑니다 어디야 어디야 목표는 목표는 라벤더 마을 하아 이게 저는 침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건드니까 박살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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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거들아 다 일단 정리하자 자 나머지 어디서 분산 공격 어그로 분산해서 터러버리자고 자 두마리밖에 없나 아 아이고 신경을 갖고 오셨네요 터러버려 터러버려 나머지 공격해 계속 쭉쭉 어떻게 하는겨 와 대전쟁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역시 리저 휴먼 와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리저 휴먼 와이 조금 강화시켜볼게요 허벅지가 이렇게 강력한 상징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어깨에다가는 부족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쪽에 조금 달아줍시다 이렇게 와 뭔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호해줄 갑옷돕 다 가지고 좋아 파괴 완료 화이트 파이트 자 화이트 자 좀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와 부족 4개 멸망 완료 토템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제 부족 1개만 더 멸망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얘 한 번 길들여 볼게요 편의점 자 진짜 곱게 길들여 줘야돼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어.. 맛있게 어.. 맛있다 맛있다 염염üyorum 온도 요 두 마리는 이제 힐러로 세읍시다 주수사 지팡기가 생겼기 때문에 아주 좋아 힐러 두명 좋아 개꿀이죠 자 이번에 마지막 부족 녹색마을로 가서 동맹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동맹을 맺어보도록 합시다 너에게 선택권은 없다 안녕 안녕하세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녹색마을 추장님 좋아요 자 선물 받았고요 자 이제 교섭을 한번 시도해봅시다 오케이 불어라 3번 좋아요 어 그거 없는데 오케이 불어라 불어라 그것도 없어 딱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없는거를 자꾸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지 말고 딱 쿵 짜 쿵 쿵 쿵 짜 쿵 쿵 쿵 쿵 쿵 그렇지 2번 좋아요 좀만 더 좀만 더 בע 오케이 오케이 3번 가자 간식 오케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파괴를 합시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게 많아 얘들아 싹 다 쓸어버려라 정리 가자 결국엔 파괴왕이 답이군요 이거 괜히 선물 갖다줬어 야야야야야 나머지 3명 나눠서 어택하고 자 힐러 어디갔나 힐러 힐러 계속 힐해라 분산해서 쓸어 담습니다 2마리나 맞고 새끼도 정리해버려 내가 동맹을 하자고 하면 곱게 동맹할 것이지 말이야 원수면 어쩔거야 넌 이제 멸종될거거든 좋아 하하하하 이것이 파괴의 맛인가 악당 5개의 상등을 완전히 파괴버렸습니다 동맹 따윈 존재하지 않는데 뭐 오로지 멸망만 있을 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의 부족으로 등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버튼 누르고 있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문명 단계로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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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